오늘도 굿모닝 프린세스 이벤트 추첨 시간입니다. 현우 선배가 하는 라디오? 무슨 이벤트? 아이스크림을 먹고 추첨권에 보내서 프라이데이에 특별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! 이것 때문에 아이스크림 100개는 먹었다고! 뭐? 프라이데이에 특별 선물을 받게 될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쪼근 쪼근! 로지양 축하해요! 로지양에게 아이스크림 100개 쿠폰을 보내드릴게요. 샤이닝스타 20화! 들려주세요! 별이 빛나는 라디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